. 벙거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꼈는데 안 가려지는 찬우 미모 수준.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이컬 찬우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추었지만 자신의 잘생긴 미모를 가리는데 실패했다. 지난달 26일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찬우는 해외 스케줄을 끝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. 이날 찬우는 긴 비행 후 지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. 다양한 패션 아이템 속 살짝 드러난 그의 얼굴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. 차은우는 흥한 패션 스타일마저 모델 같은 자태로 소화해내며 공항을 런웨이 장으로 만들어버렸다. 더불어 차은우는 큰 눈과 오뚝한 코, 붉은 입술로 아름다운 비주얼을 뽐냈다.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진한 화장과 달리 내추럴한 모습으로 청초한 미모를 자랑했다. 하루가 다르게 더 잘생겨지며 매일 레전드를 경신하고 있는 브이의 모습에 팬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. 팬들은 저렇게 생겨도 되나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얼굴이다. 은우야 고마워. 네가 내 공기청정기야. 박보검이랑 드라마 하나만 하면 안되나? 둘이 얼굴로 싸워줘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. 안되네 끝 fa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